안녕하십니까 어젯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에어소프트건 핸드건을 처음 구매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이 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스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놔둔 이유가 있죠 바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가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내 총에 내 총에 맞는 그 가스를 사용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는데 과연 내 총은 어떤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조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 차 이렇게 가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가스들이고 이것 말고도 나와 있는 가스들이 많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자랑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중에서 마루이부터 KJ웍스까지 대만제 제품들까지를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이커에는 어떤 가스가 적합한가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꼭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은 이런 가스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가스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그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에 사용하는 가스들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캔에 들어 있죠 이 가스들의 성분은 예를 들어서 프레온 가스라든지 부탄 가스라든지 프로판 가스라든지 대부분 이런 혼합물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스라이터에 이 가스를 넣으면은 불이 붙어요 불이 붙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가스의 성분까지 막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오일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가스들이 있고 또 없는 가스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가스들은 다 오일이 소량이나마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합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름칠을 해줘야 되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마루이에서 나오는 마루이 가스 그리고 우리 제일케미칼이라는 국내에 있는 제조사에서 만들어 파는 업가스라는 가스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을 띄워드리겠지만 실제로 마루이 가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에서 마루이 가스니까 이런 마루이 에어소프트컨에 이렇게 적합한 가스가 되겠죠 대략 8kg 정도 됩니다 가스 압력이 8kg 정도 되고 마루이 제품군에 적합한 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루이 에어소프트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은 마루이 가스를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마루이 가스가 요즘 수입도 잘 안되고 구하기가 힘들죠 가격도 좀 비싸고 하니까 그 대체적으로 대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마루이 가스가 8kg니까 8kg 비슷한 가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나라 제조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일케미칼에서 나오는 이 업가스 업가스가 대략 8kg보다는 조금 더 세요 8kg보다 조금 더 세다고 합니다 고가스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강한 압력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퍼프디노에서 나오는 파워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파워가스입니다 라벨에 붙어있는 이 파워가스라고 하는 가스가 있고 요게 재팬 버전이에요 재팬 버전 압력은 대략 한 8.5kg 9kg가 좀 안됩니다 8.5kg 정도 되기 때문에 요런 세 종류의 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루이 에어소프트건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 세 개의 가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 센 가스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총에 데미지가 더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대략 이 보통 지금 이게 8에서 8.5kg 뭐 9kg가 안되는 8kg에서 8.5kg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가스 구는 바로 마루이 가스 그리고 제일 케미칼의 업가스 그리고 퍼프디노사에서 나오는 이 파워가스 재팬 버전 요 가스가 8kg, 8.5kg에 형성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점점점점 올라가 보면 되겠죠 얘네들은 옆으로 잠시 빼놓도록 할게요 빼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압력이 높은 가스들이 바로 이제 9kg 이상 되는 가스들이겠죠 바로 여기 보이는 우리가 퍼프디노사에서 나오는 이 그린가스가 있습니다 그린가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파워가스를 이 가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색깔 그린가스를 파워가스라고 하고 이 가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압력이 12kg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스만 있느냐?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 흔히 얘기하는 개구리 가스라고 합니다 이 가스도 보통 한 12kg대의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SRC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뭐 이거나 이거나 비슷해요 이 통생김새도 보면은 비슷하죠 성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압력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소개를 쉽게 드리지는 못하는데 그 VFC에서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V가스라는 게 있어요 썸네일을 띄워 드릴게요 파란 색깔 통에 들어있는 가스가 있습니다 V가스 가지고 있는데 안 가져왔네요 W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액션아미에서 나오는 AAP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대만제 라든지 중재에 있는 에어소프트컨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11kg에서 12kg 사이 때 가스를 사용하면은 무난할 겁니다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 이런 겨울 때 압력이 기화율이 떨어져서 조금 더 센 가스를 원할 때 이런 가스들을 가지고 말 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8kg, 9kg대 가스랑 12kg대 가스를 섞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또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맞아 마무리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kg에서 12kg의 압력을 가진 가스는 바로 V가스, 개구리 가스, 퍼프디노, 그린 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대만제 에어소프트컨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가스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무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센 가스가 있겠죠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드가스 계열에 조금 압력이 14kg대 이상의 가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14kg대 넘어가는 가스들의 종류는 별로 없어요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퍼프디노 사에서 나오는 그린가스인데 파워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하얀색 통에 들어있는 가스가 있습니다 이 가스 같은 경우는 압력이 14kg의 가스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kg대 가스 압력보다 조금 더 쎕니다 쎄고 이 가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설명했던 VFC나 WE나 KJ웍스라든지 이런 대만제 에어소프트컨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12kg하고 14kg 차이가 2kg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이라든지 봄 가을에 14kg대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 총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을 이렇게 가스를 넣고 격발을 했을 때 손에서 느끼는 감이 있을 거예요 12kg대 가스를 썼을 때랑 14kg대 가스를 썼을 때랑 분명히 본인이 느끼실 겁니다 손에서 이거 계속 쓰면 총이 부러질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스는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겠죠 한여름에 12kg와 14kg짜리 가스를 똑같은 총에 격발을 해 보면은 14kg대 가스를 쓸 때 총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권장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14kg대는 조금 더 센 탄속을 원한다든지 슈팅 스포츠들 제가 했던 IPSC 라든지 IDPA 라든지 이런 슈팅 스포츠는 조금 더 센 강한 파워로 BB탄의 직진성을 얻기 위해서 이 가스를 쓰긴 하지만 조금 버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꼭 이 가스를 써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CO2를 대응하는 핸드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총을 쓰실 때 뭐 이런 가스를 쓰시면 되겠죠 바로 KJ WORKS 시리즈의 핸드건들이 CO2가스 대응이기 때문에 뭐 이런 가스를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한여름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봄 가을이라든지 조금 추운 겨울 때 근데 KJ WORKS의 특정 모델들 이렇게 CZ 섀도우 이런 모델들은 이 가스를 써도 겨울에 기화율이 상당히 탄창 기화율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kg대 가스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가스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구하기가 쉬운 가스가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드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14kg 이상이 되는 가스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스는 지금 여기 가드사에서 나오는 이 파워업 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스 통의 크기를 봐도 2배가 됩니다 용량은 얘가 1000mm 정도 된다고 라고 하면 얘는 한 몇 미리야? 2000mm가 넘는 것 같아요 한 두 배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고 가격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세일을 해 가지고 만원 밑으로 살 수 있죠 만원 언더로 살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4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에요 한 통에 용량이 두 배겠지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압력이 16kg입니다 16kg 16kg의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루이 핸드건이라든지 WE VFC 핸드건을 한여름에 따뜻할 때 덮고 쏘면은 총이 터질 것 같은 반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마루이 핸드건에 이 가스를 쓰시는 건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가스는 겨울에 기화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GBB 핸드건에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내 총이 올스틸로 튜닝이 되어 있다 이럴 때 이 가스를 쓰면은 그나마 조금 뭐 반동을 좀 더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총에 맞는 그 에어소프트건의 자기 총에 맞는 가스를 사용을 해야지만 총이 오래 고장없이 잘 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어 실제로 에어소프트건에 넣고 한번 격발을 하는 영상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마 영상에서 이 이렇게 제가 가스를 넣고 쌓아 봐야 어 크게 체감상으로 느끼실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구를 착용을 하고 초쪽 끝에 제가 그 건파워 스마트 타켓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작은 약한 가스가 되겠죠 실제로 요 가스 안에 가스가 비어있네요 이렇게 흔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는 요런 식으로 90도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으로 인해 이렇게 넣다보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스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근데 지금 가스가 지금 셉니다 지금 제가 하도 하도 안 썼더니만 가스가 세네요 다른 탄창 똑같은 마루이 탄창이었을까 요 가스는 요 탄창은 제가 가스 삶을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지가 않네요 요런 식으로 가스를 넣고 비비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비탄을 넣고 마루이 에어소프트건 마루이 베르타입니다 베르타에다가 체결을 하고 한번 격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가스를 쓰더라도 마루이 에어소프트건에 충분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마루이 가스라든지 마루이 업가스 보다는 조금 더 셉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마루이 핸드건을 쓰더라도 이 가스를 주로 씁니다 왜냐면은 마루이 가스라든지 업가스를 쓰면 조금 더 약한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스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바로 그린가스가 되겠죠 그린가스를 한번 넣고 우리 W이나 VFC총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서로 이 탄창들은 호환이 되기 때문에 글록류에 글록의 탄창에다가 한번 넣고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크게 이게 영상상에서 이게 표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액션아미에서 나오는 AAP01이라는 뒷부분만 움직이는 에어소프트건이에요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마루이를 쏠 때보다 훨씬 조금 더 강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12키로 때 유지하고 있는 이 개구리 가스를 여기다가 VFC 탄창에 한번 넣고 격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VFC에 넣고 격발을 해 봤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스의 압력은 12키로 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4키로 대 가스를 KJ웍스에 한번 넣고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있을까 해요 지금 저기 KJ웍스 베레타에다가 한번 넣고 쏴 보도록 할게요 총알을 네 발을 넣었더니 금방 끝이 나네요 조금 더 센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KJ웍스가 CO2를 대응하다 보니까 크게 총에 무리가 간다 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16키로 짜리 이 가스 이게 왜 휘어져 있어 새 걸 깠는데 16키로 짜리 이 가스를 가스를 빼고 KJ웍스의 CZ 섀도우2에 한번 넣고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한번 써봤는데 VFC 라든지 아니면은 W에는 이 16키로 가스가 조금 많이 힘든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용하는 유저들한테는 이 가스는 개인적으로 너무 세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CZ 섀도우 같은 경우는 풀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풀스틸에는 풀 메탈로 되어 있고 CO2 대응에다가 좀 기화율이 그렇게 썩 좋은 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센 가스를 이용해서 기화율을 좀 좋게 강하게 끌어올려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겠죠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임팩트가 좋습니다 KJ웍스 CZ 섀도우2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도 이 가스를 계속 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뜩이나 기화율이 안 좋은데 그냥 이 생가스 써가지고 빡빡 터지게끔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게임을 뛰는 에어소프트 유저라고 하면은 이 가스는 게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탄총이 탄속이 제가 테스트로 재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스를 쓰면은 탄속이 3,4 이상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X3,4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게임에 쓰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슈팅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타켓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 중에 CZ 섀도우 같은 이런 총 쓰시는 분들에게는 뭐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소프트 초보분들에게 이 가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내가 갖고 있는 총에 맞는 가스를 사용을 하면은 합리적으로 에어소프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이 티셔츠 바로 이 아시죠 이 누군지 한국 분들이라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이 티셔츠를 미국에 계신 유튜버 맨케이브TV에서 TV에 맨케이브님이 입고 계신 걸 보고 댓글을 달아서 저 티 어디서 파느냐 어디서 구매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알려주셔가지고 요렇게 티를 공수를 했습니다 하도 송강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초창기 때 제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요 송강호의 그 나쁜놈 아시죠 그 영화 그 영화 그 영화의 그 이미지인데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요렇게 앞으로 여름때 이 티 위주로 이렇게 입고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